Ole Is 오, Ole Is 입니다. 가자, 늦었다. 아이고, 아이고, 이랑 밥. 아, 난. 뭐하는 거야, 은금? 왜. 아이고, 아이고, 이런 밥.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런! 이런 다 떠나져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어딜다? 자고 간났네. 이게 반대가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들죠? 자고 내일 간다면 더 자. 이미 내일이거든요. 아 알았어! 나 일어났어! 그만! 어? 하고 여기서 서둘러 일어나고. 안 먹었네. 아 나 그만! 나 일어났어! 일어났어! 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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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손을 이렇게 잡고 내가 이렇게 할까? 가면 이거 올게. 볼에 땀을 대보고 온기를 느끼게 느껴야 돼. 어 약간 원래 지우고 가요? 네 갑니다. 이제 그런 게 없어. 음 5분만 더. 아니 10분만. 아니다! 30분! 무릎! 무릎! 이거 머리 저렇게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욕구를. 진짜 머리 자연스러운데? 어 투타.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잠깐만. 이렇게 잡을까? 난 되게 궁금했어. 어느 두가락을 어떻게 잡을지? 넣으려고 했는데 넣으려고 했는데 넣으려고 했는데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 너무 끝이면 끝이네. 이거? 아직 들어보니까 후후 불어먹어요. 저희 소품집을 준비해본 음식도 진짜 맛있어. 그런데 또 이 손 passo는 냄새가 안좋은데. 안 düşt. 손 탈락으로 해보고 있는ifies. 그럼 손 탈락으로 해본 거 같은데. 손 탈락으로 해본 거 같은데. 저 손 탈락으로 해본 거 같은데. 어 그러면 손 탈락으로 해볼 거야. 이 손 탈락으로 해본 거예요? 네? 오직의 손 탈락으로 해본 거 같아요? 요기 이쁜 거 같은 거에 응. 그럼 이렇게 할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했다가 이게 예쁠 것 같은데 칼을 먹는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소리 너무 차가워 나한테 한 짓 기억 안 나요? 한 짓이요? 제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아니요 아 잠시만요 뭐 하셨어요? 아니 그거랑 회사 관두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상관이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시죠 나의 장난이에요?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재 형이 여기서 조금 과거 산재 느낌이 나는데 과거 느낌이 나서 좋을 때도 있는데 좋을 때는 아니에요 그거랑 회사 관두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지금 산재는 이렇게 삐지는 게 많잖아요 맞아 이 피하려는 소리의 마음은 굉장히 진지한 중간에 잠깐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어? 제가요? 이런 게 살짝 나온 거지? 이게 마지막에는 상관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시죠 왜 이렇게 까칠해요? 상관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시죠 상관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시죠 상관있으니까 상관없는 소리 상관없는 소리 상관없는 소리 요리 요리 요리들 안 나요? 아 네 나올게요 아 이게 제일 떨려 이런 게 원래 어려워 끝 너무 너무 덜 왔다 너무너무너무 덜 왔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는 안 쓴 거야, 소리도 하면 돼요. 일단은, 일단은 여기. 마음이 급해. 혹시 머리 먼저 떨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받쳐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떨어지면. 이게. 아, 재밌는데. 이거다, 이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몰라요. 미끄럼 차였잖아요. 나 보러 왔어요? 네. 이유,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아플 때는 내 손 꼭 흩들고 놔주실 것 같은데. 제가 언제요? 아니요, 어떻게만 가까이 됐다. 그냥 한 발씩 다 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 제가 언제요? 자감려고 교복 맞네. 보지 마요. 뭐? 예뻤네요. 예쁘긴. 뭐가 예뻐요? 정말. 교복이야. 그치? 얘, 얘가 왼손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 우와!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Cocoon Monster! 진짜, 너무 예쁘다. 역할까요? 자기 역할까요? 잘 가겠습니다. 귀엽고. 계속 오빠가 이렇게 겉들만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은 내가 무릎을 베고 있다가 올라간다. 빨리 많이 드세요. 아니야 좋아서 그런 거야. 배고 있는 게 있잖아. 빨리 하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난 치정이라 안 돼. 치정이야. 안고 이렇게 있는 걸 위해. 그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소리가 내 뒤에 있는 거죠? 한 번 앉아볼래? 불편해 보이네. 살짝 떨어져서 이제 대사할 때 한 번 해봐봐. 살짝만 그러면서. 감독님 그러면 바로 뒤에 대사가 널 잊고 산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부터는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여기서는 사실 저는 지금 붙어있는 상태에서 대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거기서는 붙어있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자 꿈에서도 붙어있자 하고 난 뒤에 이제 싹 떨어지면서. 계속 쳐다보면. 계속 쳐다보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어요. 그러면 꺼내서.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빼놓고. 빼놓고.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를 내가 어떻게 빼줘야 하나요? 이렇게 빼주나요? 어 그렇게 싹. 이렇게 싹 빼준다. 괜찮아. 더 일어나면. 괜찮아. 뭐 나 잊고 살았던 세월이 몇 년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 잊고 살던 세월이 몇 년인데 뭐 그럴 수 있지. 남녀 사이에 친구도. 나 옷을 입으려고 하던 사람. 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 아이 털어져서 이쪽으로 탁 털어져서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다가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딱. 남 여 사이에 친구. 어깨랑 조금. 너무 이렇게 강렬한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부드러워진 느낌이 좀. 그러게요. 그럼 어깨가 부드럽게 할게.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냐고. 뭐 하던 사람이. 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엔딩에 들까? 드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발. 발. 맞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발 대고 있어. 이상한 것 같아. 여기 좀 왔었어? 웬일이야? 내일 제가 돌잔치 한 밤에. 방금 선물 주고 내려오는데요. 네. 오늘 약간 양 같잖아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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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도 Susan이 저장. 무슨 친구 조카 돌잔치까지 챙겨요? 우리 modal 학교 때 의 repeat. 고등학교 때 의 expect. 그게 의pect Liver. 여기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toll잔치 Limited syst 지역. 아니 당시가. 좋은 것만센 거 많았어. 나 좀 더할걸. 나 괜히 그런 거 더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cái rése경 때 하까. 근 poco 전화 대 увер Aubrey의 저희가 이걸UNG 하는데ี้ 이게 약간laus아. 어머! 죄송해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진짜 너무하네? 어머니 쓰러져야 나는 진짜 여러 번 했잖아. 어머 김치선가구나. 더 뻔뻔해지는 거 같아.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아니, 해줄 수 없는데. 더 뻔뻔해지는 거 같아. 하면서 느낀 거 같아. 사람은 뻔뻔해야 된다. 나 처음에 너무 힘들어했잖아. 나 이런 거 되게 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재민이 하나 있어요, 감독님.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자, 형님 괜찮으시면 준비해볼까요? 한 번만. 오케이. 형 이거. 형 형,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촬영 끝! 웃지 말라니까 너무 왔어. 다들 놀라시게. 왜? 양쪽 집안에 한 번에 인사드리고. 좋잖아. 아니야. 하나씩 먹어야겠다. 아, 근데 그럼 둘이 언제부터 만나시는 건? 네. 아니, 그럼 둘이 언제부터 만나시는 건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떨려서 말도 못 붙였죠. 소리가 워낙 예쁘잖아요. 오우야. 하하하하. 그치. 우리 딸은 네가. 어떻게 예쁘지? 그렇지. 우리 딸은 네가. 어떻게 예쁘지? 우리 딸은 네가. 넷. 오래오래 잘 살아남자, 행보족이. 웃음 속. 감사합니다. 나도 지금 뭐 왔어. 오 나온다, 나온다. 오 나온다. 세상에, 세상에. 이거 도예미네. 여기, 어머. 아, 예민 보이. 계속 그래, 착해서. 맑아서. 도올게요. 매번으로 봤을 때 이 씬의 예민이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묘옥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게 뭐 한 장이 있는 거 아닌가. 아, 됐어요. 에이, 드라마에서처럼 유람선 송채로 빌려서 막 불꽃 터뜨리고 어? 동숙 씨가 3단 케이크 밀고 나오고 백인유에 꽃가루 뿌리고 뭐 그런 거 아니야? 해준다고만 생각을 많이 해봤지 받는다는 건 한 번도 안 해봐서 만약에 받는다면 진짜 기분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아, 그거는 사실 그때가 돼봐야 알 것 같은데 제가 눈물이 좀 많은 편이라. 동숙 씨가 3단 케이크 밀고 나오고 백인유에 꽃가루 뿌리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연습을 하는데 자꾸 이게 되더라고요. 3단 케이크 밀고 나오고. 저희는 조력자입니다. 자르고 있다가 연결해 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곧 글려갈 예정. 잘 모아주겠지? 와, 그럼 우리 같이 저장을 두고 싶을 거예요. 우리 같이 저장은 그럼 무슨 날이 없는 거죠? 저렴한 음식은 같이 먹을 거예요? 그냥 먹으면 안 돼? monton-공주 아저씨. 그래서 pregnpiecom이 남겨먹는 Trinity. 어? 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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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 번씩 다 해봤는데, 5,000원 ! 작은 twenty-,000원 ! 발투.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슬프네 슬퍼요? 슬프지 색다르네요 음 감사합니다 딸이잖아 엄마 아빠 어 어른들 말씀 어? 한복 입고 안되게시는거 아니에요? 안되게시는거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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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미디아 맛들려가지고 이제 뭐 잠깐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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